드디어 아이러브 자갈치 자갈치 시장에 왔습니다. 아이러브 자갈치 여기서는 당장 회 떠서 먹어야 될 거 같은데 회 안 주시나요?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갈치이다. 드디어 자갈치 시장에 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저희가 자갈치를 오면서 자갈치를 봤는데 자갈치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갈이 많은 곳에 끄트머리를 자갈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러브 자갈치 장에 왔습니다 아이러브 자갈치 진짜 이 바닷 바람 너무 좋아요 지금 바다 냄새가 뭔가 아니에요 생선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니고 갈매기가 낄낄낄낄낄낄낄낄낄 낄낄낄낄낄낄낄낄낄낄낄낄낄 지금 여기서는 당장 회 떠서 먹어야 할 거 같은데 그니까요 저희 회 안 주시나요? 회 안 주시나요? 저희 집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 생각엔 아까 5천도 그렇고 아 순신히 안 주실 거 같아 설마 또 얼마를 우리가 벌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멤버들 회 그거 알아요? 뭐? 회 가격? 시가? 내가 알기로 한 저는 뭐 대달 시켜 먹을 때 한 3만 5천 원 정도 하지 않아요? 숫자 이런 게? 그쵸 근데 제 생각엔 뭔가 부산이니까 더 쌀 거 같지 않아요? 어 그럴 수도 있고 물건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가? 그래도 한 6만 원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4만 원 할게요 그러면 그래 4만 원 적당하다 1인분에 4만 원 저희 어떡해요 여러분의 캐릭터에서 미션지요 스페이스 크림 미션지 그만 아 떨려 봐라 다들 배구피션 해 그래서 받아내용 가득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용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시장에 가면 행동 버전으로 게임 한 바퀴 성공할 때마다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용돈을 많이 모아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아 그러면 얘들아 나 이거 잘 못해 음 최대한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좋아요 그냥 쉽게 갈게요 최대한 간단 간단하게 갈게요 뭔가 ؟ Elijah 떨려 선생님 이렇게 시간이 가면 배도 있고 어묵도 있고 은갈치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광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리고 뭐가 있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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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겉찬도 양겉찬도 있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우리 이제 만원... 잘 참 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떡합 지가가 얼만데요 어떡합 한 명 할 때마다 만원씩 우리 노래 불러서 딜을 하는 거 어때요? 아니면 약간 계산을 해서 부산이나 또 우리 노래 부산에서 알아줘 다 같이 사 그럴 때 많아? 네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배고프단 말이에요 제발요 자갈치 하나 둘 셋 자갈치 배고파 주세요 회 회 회 회 회 를 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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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 둬가지고 다시 한 번 기억해 드릴게요 그럼 한 명당 만원씩 어떠세요? 네 지금 시작 시장에 가면 전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연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전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갈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전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전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광어도 있고 순대도 있고 시장에 가면 장어도 있고 장어 노이크 괜찮아 장어 맞아요? 전어 전어였나요? 나 사실 자신이 없었어 양심상 지금 몇만원 획득한 거 같아요? 6만원이요 양심상 네 양심상이요 아까 광어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파는 거 다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아까 나왔던 거 빼기로 했었죠 아까 광어 처음에 우리 했었으니까 광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광어도 있고 광어도 있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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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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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아까 문화마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다 더 그럼 먹을 수 있겠다 과자미 과자미 나 회 먹으러 간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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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원장어 웅 원장어 일단 우리가 먹고 싶은 회의 시세를 좀 알아야겠어요 어 맞아 맞아 광어 좋죠 일단 광어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얼마인지 물어봅시다 우와 넌 뭐냐 전복이잖아 전복이야 개불 개불 저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나 개불 좋아하거든 대개다 대개 우와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어 있어요? 광어 얼마에요? 저희가 돈이 얼마 없어서 돈이 없으면 싹여져야죠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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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즘에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잘 나가요? 참돔 참돔 참돔이 어떤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나 productive 고마워 안녕 무슨일이야 광어랑 가격 똑같아요 왜 수도 있어요? 1kg에 여기 보시면 3만원? Au 광어 3만원 이것도 3만원인가? 이게 1.216kg고요 자ute 광어는 요즘 맛없나요? 광어의 용 가격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소희와 양의 누구를 아 양이 그렇게ientôt구나 생각보다 많구나 어머 안녕 어머 크기가 너무 커요 57,000원 57,000원 5만원에 진짜요? 대박 어머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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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부산 인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장이다 시장이 이래서 좋아 진짜 우리 배세 시키면 이거 잘 안 돼 안 되지 내가 받쳐가야지 이런 서비스 어디 있어? 없지 없지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내가 숨겨놨어요 이 안에 보시면 진혜미님 사례에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겨놨으면 우리 진짜 못 먹었어요 진짜 진짜 많다 진짜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대박 먹어볼까요? 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다 이거 나 안 먹었는데 벌써 녹는 느낌이야 뭐지? 녹아 왜 이렇게 녹지? 혹시 솜사탕인가? 와 대박이다 맛있지 와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다 역시 부산에서 갓 잡아 올린 애를 썰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진짜 아니 부산에 와서 회를 안 먹으면 그냥 부산에 온 게 아닌 거 같아 부산에 안 온 거야 의미가 없어 진짜 와 진짜 의미가 없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그것도 약간 회센터에서 먹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값이 훨씬 싸잖아 이게 5만 원 야 너 진짜 해문인 거야 그래? 어 부산이 내 고향이었으면 진짜 자주 와서 먹었을 거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솜사탕 마냥 사리로 녹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를 먹고 있는 건데 솜사탕을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어떡해 진짜 맛있어 깍두기 회로 가볼게요 와우 제가 깍두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더 맛있을 거 같아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나 둘 셋 짠 우정 우정 회샷 아 이제 온 거 같네 부산을 난 부산에 방금 왔어요 방금 막 부산에 도착했어요 저 지금 아 저희가 처음으로 1차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우리 피디님께 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피디님 해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바다의 맛을 느끼니까 앞으로 저희에게 이런 힐링의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죽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이렇게 1차를 시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고기 말고 회사 주세요 좋아요 부산 회센터에서 좋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부산 여행 오시면 여기 꼭 와보세요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요 그게 무엇보다 강추해요 내가 회 좋아한다? 무조건 와야 돼 진짜 너무 맛있어 싱싱한 바다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자갈치 시장으로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갈치 오세요 배부름 지수도 챙기고 우정도 챙기고 자갈치 먹으니까 맛있음이 두배